인천공항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진짜 옛날과 다르게 사람이 엄청 없는 편이에요 되게 한적한 느낌? 카타르 항공을 타고서 도아를 지나서 네팔로 네팔로 히말라야를 가려고 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일단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작성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카타르 항공 인적사항이랑 그리고 온라인으로 CCMC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도착하는 날짜랑 일은 그리고 지역 등등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백신을 맞았다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영문으로 뽑아와야 됩니다 드디어 카타르 항공에 입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카타르 항공에 입성을 했습니다 드디어 카타르 항공에 입성을 했습니다 카타르 항공 공항이고요 10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경유를 해서 다음에 카타르 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원래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히말라야를 보고 싶었는데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번째 도착을 했습니다 인사용 2번째 도착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 날씨 좋다 오오오오오오 여러분 넵판에 부착을 해 예에에에엥 일단 먼저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기계에서 비자 신청을 하고서 저쪽 가서 다시 발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 먼저 발급을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딱 택시 타고 이동할 거. I want to exchange $50. I love it. 오늘은 택시 타고 이동할 거랑 코카라 버스 타고 이동할 50달러만 환정을 했습니다. 이제 짐까지 챙기고 마지막으로 유심을 유심하러 가야지 여기에 엔셀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I want photo? I don't have. I want 14 days. 3일부터 7일 14일까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자마자 많은 택시기사들이 호객 행위를 하는데 바로 사백루피 얘기했더니 보통 사백루피면 타멸거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백루피에 가주신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으로 포장되네요. 지금 하나 только 택시 시장은 여기다. 이동을 택시 더 도와주면 여행을 합니다. 이동을 택시하실 수 없죠. 포카라 버스 스톱 이제 4시, 미니 밴, 5시, 9시, 10시 너는 포카라에 계십시오 얼마씩 이제? 같이 30달러, 3,0 30달러 같이 택시, 버스, 포카라 30, 1,3, 3,0 2 포카라? 네 오케이? 오케이 러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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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노 러다노 아 이거 맞는 건가? 거기 거기 안 가도 되나? 그니까 아 카치만도 들릴 일은 딱히 없긴 해요 미니 밴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아 매연이 너무 가득해 미니 밴, 미니 이게 원래 현지에서는 1000루피라고 하는데 저희가 짐이 있어가지고 1800루피를 냈어요 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게 1시간마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거를 타면 될 것 같아요 아 쟤 선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얼굴이 비슷해요 아 쟤 선크림도 안 돼 아 쟤 선크림도 안 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카라 간단히 해 보도록 할게요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처음 먹는 네팔의 한지 식당에서 쌀무소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에 사십높이 밥 같이 준다 하지 않았나? 밥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여기다 뭐 시킨 건가? 맛있는데? 맛있는데 되게 짭짤하다 두 명이서 7,000원의 행복이였어요 이게 물고기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게 와서 죄송해요 엄청 늦게 왔네 생각보다 꽤 걸렸네요 10시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아 네네 그럴게요 2층에 이렇게 있구나 오늘 침대는 여기에서 내일 다시 일행과 만나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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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